10편 44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은 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앞에 이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세요 이거는 주님께서 주무신다 일어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일어나시는 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4편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누가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는 사람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결국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황 상황이 무척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뭐가 누가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설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없어도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 옛날에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출애급 사건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설교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옛날에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 출애급 사건들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아무리 포로로 있다 할지라도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지즘을 들어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열 가지 재앙으로 건져주시고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재앙이거든요 애굽의 장자를 다치시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에서 다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홍해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옛날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힘든 상황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으면 살아난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어 그런데 말씀을 붙으니까 미래가 열린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또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둘러싸고 있는 대적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쫓아내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하게 만드셨다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 대적들을 쫓으셨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다 3절 보시겠어요 3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가닥이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의 칼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다 뭐라 그래? 여호와의 오른손이에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가닥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시게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패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 사절 보여주시면요 설교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내가 너의 하인을 고쳐줄게 너의 하인을 고쳐줄게 그러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엄청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지금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 말씀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니까는 말씀의 생명을 거는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임해요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창조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 언어생알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나에게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언어도 결국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을 창조해 가셨는데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 입소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계속해서 창조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언어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나오는 내 언어 내 언어에 내 마음에 내 언어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해야 돼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무슨 비난하는 비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어면 은혜의 언어가 나오겠죠 축복의 언어가 나오겠죠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살리는 언어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주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이 임하면은요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는 사람은 눈물이 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말씀이 임하면 또 회개가 임하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또 힘이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신방을 했는데 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요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래 병원에서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라고 한 그분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믿음 읽지 않으려고 아주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찬송하면 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대요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게 뭐냐면 나의 등 뒤에서 가장 힘이 되는 찬양이 있어요 나이가 있으신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들어주시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온다는 게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늘 10편 44편 말씀해 보면 5절, 6절, 7절이 뭐냐면 대적이 발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꼭 나를 공격하는 원수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막 붙들고 있는 거 있어요 나를 막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대적입니다 결국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더라 믿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세요 8절 보면 우리가 종이가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기도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먼저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게 되면 아무리 혹독한 일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먼저 채우고 기도하고 나가면 결국은 뭐다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또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정말 축복이죠 그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어떤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승리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교회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보시면 혹독한 현실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어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면 혹독한 현실이 오지 않는가? 아니에요 혹독한 현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비드와 비교가 되지 않는 혹독한 현실이 와요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혹독한 현실이 나오나요? 11절 보시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드셨나이다 얼마나 혹독한지 잡아먹힐 양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난다는 겁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 같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라이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살당을 끌려가는 양 같다 그런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내가 뱅크롭했어요 나에게 질병이 있어요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 기타 등등등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계속 보시면요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나를 흩으셨대요 뿔뿔이 나를 흩으셨어요 뿔뿔이 우리 백성들을 흩으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흩어지면 혼자 있게 되는 겁니다 격리하는 겁니다 모일 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흩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비드가 왜 문제예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야 뭐를 할 수 있는데 자꾸만 흩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교회에서 행사를 해요? 주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90%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대회 할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80%, 90% 나머지 10%, 20%는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주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행사를 하게 되면 단지 이게 이벤트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벤트예요 그런데 주의 행사를 할 때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절대 이벤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영적인 수위가 올라간다니까요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힘을 계속해서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혼자 있게 하는 거죠 그냥 격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혹독한 현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같은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대를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팔려가는 노예 같은 느낌이 있어요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욕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혹독한 현실이에요 이게 쭉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비방하는 소리 욕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사망의 그늘로 나를 덮으셔 사망의 그늘로 나를 덮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도서를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혹독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겁니다 앞에 부분에 뭐냐면 주만 기쁘시게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중간중간 읽어나간 내용은 뭐냐면 주만 의지하면 주님께 기쁨이 되면 승리하는데 혹독한 현실이 없는가? 혹독한 현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혹독한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가?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혹독한 현실을 증명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도 또 혹독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가는 게 뭐냐? 23절부터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또 혹독한 현실을 만나요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고 채워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게 23절부터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재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신도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은 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사망의 근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계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죠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 암성했던 말씀 통독해 나가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 나에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둘러선 둘러치시는 거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상처를 미리 막아주시는 겁니다 블록킹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은 적지 않은 경우 믿음이 있다 할 줄에도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상처를 받고 하소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기도처럼 주무시지 마소서 고난과 압제 속에 하나님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구원하셔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우리가 상처난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의 약으로 우리를 이렇게 발라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기어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히시고야 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붙들고 그까지 간절하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시간에도 고난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뿌리까지 다 뽑아내세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선교 대회 이후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을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선교 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선교 대회가 있고 또 하나는 야구배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대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열방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이루어가며 승리하며 일을 해나갈 때마다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외된 사람들 아픈 영혼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든든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이루는 것이고 승리를 선포하죠 또 어려운 영혼들 힘든 영혼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암투병 중인 영혼 힘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휴십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벤쿠버 선교 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벤쿠버 선교 대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비전을 이루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는 또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선교의 비전 영혼구원의 비전 이것을 끌어내려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소회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수위를 같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향 밸런스가 아니라 상향 밸런스 또 말하자면 선교 대회를 통해서 또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또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한받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주님 앞에 회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작의 기도는 회귀의 기도가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귀합니다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았습니다 회귀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회귀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겁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귀하면서 나아갑니다 회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극률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ang na zou Shepherd prophet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날씨 아빠리 mmm 성령의 불에게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응원을 ended 성령의 불이 성령の 성령의 불이 ließlich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을